마크의 생일 오늘은 마크 생일에 있는 댓글을 찍고 있어요 제 문구가 담겨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마크야 23번째 생일 축하해 왜 이렇게 꺼지? 꺼지면 안돼요? 우리 뭐지? 해피 버스데이 주유 해피 버스데이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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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아프고 싶어 이 운명 속에 거칠 못댄 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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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촬영 때문에 오셨나요? 오늘은 favorite! 그 저희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아직 촬영 안 들어가시죠? 네 제가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일찍 퇴근하는 멤버가 됐어요 행운의 5번? 네! 행운의 5번! 그래서 근데 태용이 형은 태용이 형이랑 해창이가 가장 일찍 져가지고요 네 맞아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오랜 시간 여기 있었죠 오랜 시간 여기 있어야 되는 멤버로 뽑혔죠 꺄오! 왼쪽에 있는 브로치 굉장히 예쁜데요 뭐예요? 이거요? 근데 되게 예쁘다 예쁘네 색깔도 은은하게 오늘 뭔가 악세사리도 많이 했네요 네 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악세사리예요? 네 뭐가 머리에 꽂혀 있는데요? 네 멀리서 봐 볼게요 멀리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끼의 귀인가요? 아니요 뭐예요? 헤어핀이에요 고정하려고 심어놓은 거죠 두피 상태에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만 전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보고 올게요 아니요 모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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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했어. 토영이가 사진을 예쁘게 찍고 있어요.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는 저희 멤버들 보시죠. 와, 예습이다. 나도 연구 좀 해야겠어요, 동영이 보고. 포즈 좀 연구해야겠다. 네, 오늘 저희 정규루 3집 리핀키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인데 또 안, NCTS 그런 느낌의 컨셉 촬영 현장인 것 같고 또 아직 한착이 더 남았는데 그 한착은 펑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그때 옷을 입고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의 촬영 현장의 컨셉은 좀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근데 NCT가 많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 샘블러 영상도 되게 내추럴하고 촬영했었고 그런 것도 있게 찍었습니다. 이미 다 보셨겠죠? 네, 다 보셨는데 뭐 말이 많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오늘 촬영 되게 자신감 넘쳐보이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촬영하는 거는 캠킷이나 뮤비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이 안경을 쓰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안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지금 궁금해하고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이 또 이런 모습에 저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의 실내 또 빅 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오늘이 우연치 않게 또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설레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켓을 찍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나왔을까 더 궁금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주세요. 이미 보셨겠다. 그러면 기대 이상이었나요? 아니면 기대를 만났나요? 오케이. 아무튼 고마워요. 항상. 페이브릿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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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Peace. 1. 2. 1. 2.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엔시티 127의 리패키지 앨범 1일차 작품 촬영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적인 곳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적인 곳에서 뭔가 힘을 주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컨셉이라고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이번 컨셉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또 이틀차 촬영하러 와야죠. 일단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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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크가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마크 지금 쇼핑하러 갔대. 진짜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형 이거 어때요? 뒤에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딱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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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가로 낳고. 그래서 내가 좋아 좋아. 내가 사줬다고 하긴 했어요. 태용이 형도 태용이 형 생일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억나요? 태용이 형. 정우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형이 완전 그냥 사달라는 사달라는 듯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아 형? 근데 그건 형이 형은 사실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이끄지 않나. 이거 좀 괜찮다. 괜찮죠. 괜찮다. 야 근데 솔직히 내가 너 사줄때는 좀 멋있었지? 들어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아 이거까지 썰 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이대로 가면 내가 좀 마이너스인데?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리패키지 자켓 마지막 촬영인데 오늘 의상을 보시다시피 아주 러블리하고 뭔가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의상을 입어봤고요. 세트장도 보시다시피 되게 아리스틱. 아리스틱한 그런 세트장에서 함께 지금 태용이 형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다음 순서라 계속 준비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드려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좀 더 색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카의 생일 축하했고 스물세번째 마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구요. 요새 들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소중하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들을 가지고 자부심 알죠? 알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항상 해피해피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로써 자켓 마지막 촬영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볼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어떻게 너를 바라지 않을 수 있어 나의 heart when you touch 저 눌로 멍구림쳐 사랑의 또 사랑의 사랑의 또 사랑의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눈 속에 거친 눈빛 종자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눈을 쳐고 아우 어려워 오늘은 어제랑 되게 다른 컨셉이에요. 오늘의 첫 컨셉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활용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새로 보고 와 여기도 찍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온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정말 마음이 안정되는 환경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파란색과 잘 어울리는 저에게는 아주 심장까지 평온하게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정말 파랗죠? 아무튼 사진을 보실겠지만 어제랑은 되게 다른 느낌의 작게 촬영이 굉장히 그러면 잘생긴 우리 다음 멤버도 보시죠. 선택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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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이 운명 속에 거친 눈대 존재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눈물 쏟고 무너지고 열기 속에 입만 주면 폭풍처럼 you're my favorite 후회 없이 베이베 더 뜨거워져도 돼 천국을 가져온 너 You always be my favorite 그게 누구든지 까네 I can't even know 내가 제일 좋아 저는 옷도 다르게 하고 세워도 오늘은 내려서 오늘의 세트가 좀 어제보다는 확실히 엄청 화려하네요 그래서 사진도 막 레이저도 또 정말 신기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서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종류의 사진이 나왔는데 자극적인 사진이 나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시티미칠입니다 고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 are my favorite girl Oh yeah She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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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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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